파이프 2개를 부풀건데 요 스탠밴드의 사이즈가 32에서 44mm 이런 규격입니다. 이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. 사이즈가 8분의 1절. 와이어를 커팅하는 전문 기계 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른겁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줄이 약간 느슨 하잖아요. 이걸 갖다가 탄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를 앞으로 땡기면 이게 팽팽해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